이 두 분 사이에 정말 갓 찐 가족 케미를 완성시켜주는 분이 지금 또 계시죠 윤채나씨 반가워요 네 우리 지금 김윤진 엄마 정성아 아빠를 다시 만났는데 어떤 엄마 아빠였어요?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7살인데 도그데이즈를 5살이 찍었다 보니까 기억은 다 나지는 않는데 잘 놀아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촬영장 갈 때마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던 기억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의 3분의 1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어때요? 지금 딱 봤을 때 우리 채나씨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?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? 둘 다 닮은 것 같아요 반반 반반 오문이 현답이네요 정말 아이테나씨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